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 매각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까지 지방세 1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서귀포시 A골프장을 매각 공고하고, 오는 5월 16일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골프장은 경영 정상화를 통한 지방세 납부 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무 규모만 8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으로 강제 매각이 추진 중인 골프장은 A골프장을 포함해서 3곳입니다.